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진료 마치고 저희 병원 초음파 정례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한테 소개될 정례는 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8번째 시간입니다. 우측 갑상선의 남성변성을 동반한 등의 코결절, 28세 여성에서의 정례입니다. 정례 앞서가 제가 초음파책 선전을 조금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갑상선과 경부의 초음파 진단, 2018년 하반기에 출간되었습니다. 저하고 선호석시원 내과의 박선호 원장, 그리고 영남대병원의 유반갑상선의과의 사공미생님이 세 사람이 공동 번역한 책입니다. 책 내용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책 내용의 영상도 풍부하게 되어 있고 해설도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이 책의 구입은 주메디안부, 전화가 02-732-4981, 0-732-4981, 주메디안부으로 주문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우측 갑상선의 남성변성을 동반한 등의 코결절입니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갑상선 기능은 정상입니다. 갑상선 초음파검사상 우측 갑상선 하부의 0.2, 0.3cm 크기, 아주 작은 크기의 남성변성을 동반하는 아이소의 코결절입니다. 그런데 결절이 작아서 일견해서는 우측 갑상선의 저의 코결절로 아무래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년 전에 갑상선 초음파에서도 동일한 병변이 관찰되므로 이것은 갑상선 안보다 양성결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확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횡단 스캔입니다. 여기에 갑상선이 이소무스 라이 사이브랜드, 랩 사이브랜드, 이쪽이 안테리얼 스트랩 머슬, 이쪽은 롱이시 콜리머슬, 여기 이소파우스가 됩니다. 이 코먼 카로피가 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우측 갑상선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갑상선, 우측 갑상선 횡단 스캔입니다. 롱이시 콜리머슬이죠. 일견해서 뭐 특별한 병이 없는 것이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종단 스캔에서도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을 조금 슬라이딩 해보면 하부에 결절이 보입니다. 얼른 보면 저에코 결절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안에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등에코 결절. 칼라도플라의 내부에 헬르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영상이죠.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좌측 갑상선은 정상입니다. 좌측 갑상선 횡단 스캔, 이소파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좌측 갑상선의 종단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뭐 특별한 정리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영상을 얼른 보시면 저에코 결절로 갑상선 암이 아닐까 아주 작은 암일까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거에 사진을 한 번 있으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아, 이 사진이 뒤집어 엎어졌네요. 여기에 갑상선이 이 병변입니다. 위치가 똑같습니다. 여기 안에 코메테일 에코르급도 많은 콜로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변은 갑상선의 낭성 병변이 그대로 있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영상이 진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총파에 대한 스캔법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 강좌를 DVD로 만들었습니다. 고거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총파에 대한 스캔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목의 아나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룹을 밑으로 보시면 여기 드디어 트라키아가 보입니다. 여기가 트라키아고 이쪽이 이스무스가 됩니다. 이쪽이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프로그룹을 좀 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쪽에서 여기 이스무스입니다. 이스무스에서 봐야 될 것은 프로그룹을 이 위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넥스가 있으면 엑토픽 사이로이드 피라미딜로그, 그 다음에 림프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종양이나 이상이 보이면 반드시 프로그룹을 이렇게 정단으로 돌립니다. 정단으로, 프로그룹을 정단으로 돌렸습니다. 프로그룹을 정단으로 돌려서 여기 루퍼폴이죠. 루퍼폴 여기에 메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프로그룹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총파 스캠프 동영상 DVD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총파 행정 개인교수 DVD로 총파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밀.네트로 연락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